류현진의 4승 도전 천적이 들어서는데요 2볼 2 스트라이커 헛스윙 3진아웃 천적을 3진으로 잡아내는 류현진입니다 5앤투 에블 카운트도 평범으로 헛스윙 유도 3진아웃입니다 자 이번엔 빠르게 아 전혀 지금 예측 불허의 상황이 나왔고요 류현진 선수가 투구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했고 지금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투구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했고 후교와 올려봐, Llose Panther 레스토α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